한쪽 눈을 살짝 감고 가는 거야, 서로 서로 믿어. 아버님만 못 믿겠는데? 저기 삽 있지? 저걸 가지고 가는 거야, 알았지? 눈 감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가족과의 단합을 위해서 만든 놀이 같은데?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아, 다 왔는데.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어쩌지? 근데 저 모습 낯설지가 않은데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대박이 곤만둘 시절에 똑같이 당했었거든요. 대박이 3살 때 진짜 동국 오빠 장단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었잖아요. 그렇죠. 나 딱 맞아. 나 딱 맞아. 아, 맞지? 아, 이거 끝까지 이제 질기네. 발 가만히 있어. 아, 삽을 잃으려고 봤잖아, 그죠? 나는 왜 깃발도 아니고 왜 사밀까 했는데. 여기까지. 이제는 질기야야. 그쵸? 여기까지. 지금까지 보고 중에 단합이 제일 잘 되고 있다. 시안이 주고 넣는 게 단합이 제일 잘 되고 있다. 근데 단합은 짱이네요, 진짜. 그래. 그래. 그만하자. 그래. 그만하자. 어, 그만하자. 그래, 이제 당해줬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자, 이제 가자. 우리는 그만하고. 가자. 꺼내줘야지. 알지? 이리 와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시안아. 혼자 파자. 진짜 강하게 키운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어린 시절이 있었든.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합니다. 어? 뭐, 뭐가? 그래, 그래. 도구를 쓸 수 알아야 돼, 이제. 그래. 야. 거의 다 왔네. 시안이 직업은 이동국 아들이에요. 어, 빠졌어, 빠졌어. 그렇지? 맞네. 나왔다. 대단하다. 우와. 시안아. 너 혼자서 다 나왔어? 네. 어? 네. 나 많이 컸죠? 네. 야, 시안아. 진짜 엊그제 끼 같았는데. 진짜. 벌써 이렇게 커서 혼자서 힘으로 다 나왔어.